짜잔! 여러분 저희는 드디어 경주에 갑니다. 커플룩이에요. 완전 커플룩. 저희가 오늘 경주를 아침 11시 정도에 출발하려고 했거든요. 10시에 일어나서. 근데 너무 둘 다 꼴잡을 잤어. 그치? 저는 성범이 안 믿고 있었는데 성범이가 안 깨웠어요. 일어나 보았는데 오후 2시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아 망했다 이러고 두려구려 준비를 해서 지금은 5시입니다. 근데 어차피 오늘 비가 되게 많이 온다고 해서 경주에. 오늘은 그냥 카페나 밥 같은 것만 먹고 내일 날이 좀 풀리면 한복 입고 이러고 놀다가 맛있는 것도 먹고 돌아다니고 하다가 3, 4시쯤에 부산에 또 넘어갈 것 같아요. 아니면 저녁이나. 브이로그를 경주 브이로그, 부산 브이로그 따로 찍으려고 했는데 하는 게 없어서 경주랑 부산이랑 같이 묶어가지고 브이로그를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출발했어요. 4시간 걸리네. 지금 도착하면 9시네. 부산에 가서 성범이네 아빠를 뵙기로 했어요. 처음 뵙는 거예요. 원래 한 2년 정도 만나면 뵈려고 했었는데 아버지가 제 얘기를 하셔가지고 거기를 했습니다. 어차피 비 와서 근데 할 것도 없었어, 그치? 네. 너무 많이 짜증나. 여러분 신청곡 받습니다. 아아. 모르기 전에 미소를 기억해두자. 나이랑 이렇게. 고장마차 갈대가 자리에서 이제 9,000원들 많이 사랑했었다. 겁난하다. 돈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야? 너 전대산 11,000원이잖아. 진짜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야 돈? 아 어떡해. 얼마 넘지 그러면? 이거 9,000원에. 마이너스 천 원. 마이너스 천 원이네. 한도 초가 뜨는 거 아니야? 소윤이가 사준 지갑. 옷이랑 커플이네. 우와. 경주 톨게이트. 잠시. 오 예쁘다. 잘 보여? 나 봐라. 입구가 어디야? 지금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너무 싶어가지고. 아 진짜요? 나 갈 거 아니야? 아 이거 찍어도 돼? 아 이거 찍어도 돼? 아 이거 찍어도 돼? 아 이거 찍어도 되요? 여기 올라가봐. 아 여기도 있어. 진짜 예쁘다 진짜 예쁘다 진짜 예쁘다 아침에 와고자 고기 하나 더 여기에요 나무기 아 진짜 예쁘다 화장실은 여기에요 아우 엄청 좋다 엄청 좋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다 만든건 진짜 예뻐요 진짜 예뻐요 장실이 정말 공간이 장실이 너무 예쁘다 아 이렇게 좀비하고 있어 뭐라고요? 다 할 수 있는데 여기 나와요 혼자 사용할게 와 대박 진짜 예쁘다 진짜 예쁘다 진짜 귀여워 혼자 오는 사람들 여기서 자면 되겠네 진짜 와 와 와 와 와 너무 예뻐 너무 예뻐 그래요 다리방아 진짜 이쁜데 늦게 와가지고 다리방아 너무 보이죠 가 우리 집이 프랑스 그 인기있어요 프랑스 프랑스 유럽 커플 커플이라서 더블 배드를 했어야 했는데 제가 그냥 트윈 배드를 해버려가지고 지금 싱글 배드가 두개인거에요 혹시라도 커플 분들끼리 여행 오실분들은 꼭 옵션 선택하는거에서 더블 배드를 선택하세요 우린 다뤄줘야돼 오늘 그러면 저는 시골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빨리 불꺼 여기 여기는 원래 조식 불포함이라고 되어있는데 저도 후기를 보고 왔거든요 근데 여덟시 반에 사장님께서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갖다주세요 사실 이거 보고 왔어 너무 춥다 같아 아 네 네 성범이 얼굴 아 성범아 머리에 뻥꾸났어 성범이 얼굴 그려줄게요 여기다가 몸이랑 합성시켜가지고 몸이랑 합성시켜가지고 근데 동네가 진짜 옛날일거 같아 옛날 동네 그치? 응 사장님이 너무 친절하셔 안 먹어? 먹을건데 왜? 안 먹으면 돼 안 먹어 나 먹을건데? 어제 여기 도착하기 전 못하 사장님이 문자 보내셨어 여기 또 와 진짜 친절하다 난 되게 젊은 분이신줄 알았는데 응 여기 냄새가 좋아요 응 아 내꺼 왜 먹어 니가 한입 먹었잖아 한입 위에 준거잖아 마지막 한입만 먹어 양아치 아 아 왜 자꾸 먹어 아까 니꺼 먹었잖아 응 쿠쿠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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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말 또 씹어 잠깐만이라고 하라고 니 막 얼굴 좀 하라 앞으로 나한테 어 헛 짜증나 지겨워 어 쑥 뒤에 척 다리 다리야 응 흑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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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 Retail 8만원, 8만원이구나 누가 했빠야 그냥 먹을거래 어... 그만 뺏어 먹어라 맞아 나 어제 일찍 잤어 속눈썹 연장받으러 가면 자거든? 근데 그 이유가 눈을 계속 감고 있으니까 할 게 없어서 자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어제도 누워있으면서 잠이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속눈썹 연장받는다고 생각해야지 이러고 눈 계속 감고 있다가 실수로 한번 눈 떴는데 아 눈 떴어 이러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있어 결국엔 잤어 진짜 너무 잘하고 있어 밝은 데서 보니까 더 예쁘다 그치? 응 어제 못 찍었던 것 같아 아 뭐해 진짜 욕심쟁이냐? 우리석스 방 게스트하우스인데 게스트하우스 안 갔다 그치? 게스트하우스 안 갔지? 아... 정해? 음... 아... 아... 아하... 진짜 예쁘네 할머니 찍어서 볼 때 아 예쁘다 큰방은 더 좋은데 큰방은 제가 아가씨들이 기억이 나요 아이저 나와라 나와요 와 진짜 크다 여긴 몇 분이셨으세요? 아 둘이 아가씨 둘이고 아 진짜? 와 진짜 커 여기도 깨끗하다 아 여기 막 지스라이 채고 있어 아니에요 깨끗해 친구들끼리 오면 좋겠다 다 와가지고 막 뜯어들어도 괜찮고 진짜 이쁘다 외국인들이 엄청 좋아할 것 같아 여기가 어저피 타락방이구나 아 그래? 맞네 아 그러네 와 예쁘다 여기 지금 보니까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이게 질문한 거면 뭐로 검색해야 되죠? 소윤이요 소윤 소윤 네 감사해요 예쁘다 백종만 좀 백종 주십쇼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너무 좋다 숙소 갔다 와서 잠만 잤는데 여행한 거 같냐? 그치? 무거워 무거워 두 개 들어주면 안 돼? 응 밥 먹으러 갈까? 밥 먹으러 갈까? 응 그러면? 지금 밥은 괜찮아 그럼 뭐 하러 가? 먼저 어디 가? 밥 먹으러 가자 됐어 됐어 그 코스를 아무 때나 얘기해줘 나 네비 찍을게 밥 먹으러 가는 거 밖에 없는데 그래? 밥 먹으러 가자 홈리산길? 아니 홈리산길이라고 그러면 홈리산길 가서 걷자 그러면 응 사진 좀 찍고 그럼 난 화장을 해볼까? 다 먹을 것 밖에 없어 다 먹을 것 밖에 없어 배 안고파? 응 그렇게 막 거꾼 것 같지 않아 그럼 좀 걷자 아 근데 건물이 다 이렇게 생겼어 한복이 있네 내가 봤을 때 오늘 한복이 보면 관동될 것 같아 진짜? 그치? 여기서 사람이 다 안 입어 우리는 해쉬를 가고 있어요 아 여기 있네 해쉬스 짜잔 와 이쁘다 그치? 그치? 11시에 오픈시간인데도 사람이 꽤 있네 사람 많은데? 리조또? 리조또? 응 1시간 이날 반 thing 뭐야 내가 왜 좋아 하나는 If you want 새 sake 됐다 됐지? 볼 볼 볼 볼 가만있어 볼 예린이가 이걸로 짤 만들어주겠지? 잠깐만 이게 차원의 시간에 갇힌 얼굴이 왜 이렇게 생겼어 차원의 시간에 갇혔어 아 근데 개 잘했다 치워봐 고양이 있다 고양아 배고픈가 보니 아 차로 추르 차에 있는데 너무 마음 아프다 못 보겠어 이제 밥 다 먹고 카페 갔다가 불국사에 갑니다 차 어디든지 기억 안 나? 큰일 났네 나돈데 차를 잃어버렸어요 월러바리 서머데 우리 여기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아니다 네네만 어? 니 돈 많아? 니가 많지 내가 많아? 아니 뭐라는데 뭐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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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된다고 진짜 개 쫄석거리 진짜 개 쫄석거리 진짜 개 뜨거워 아니 나는 엉덩이가 개 뜨거워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뜨겁지 발도 뜨겁고 엉덩이도 뜨겁네 왜 이러지 정중기 때문인걸 왜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속네 진짜 짜증난다 박성동 3칸으로 켜 좋아? 개좋아 나 진짜 뜨거웠어 뜨겁지 언제 켰어? 쳐다봐서 켰는데 켜놓고 내가 잊고 있었어 나는 물러다가 방금 갑자기 엉덩이가 엄청 뜨겁길래 원래 오래 앉아있으면 여기 따뜻해지잖아 뭔지 알지 그건 줄 알고 아 왜 이렇게 오늘따라 왜 이렇게 갑자기 따뜻해지지 그냥 이직을 가고 있었어 우리 핑커뮬리 보려고 온 건데 주위를 둘러봐도 핑커뮬리가 어디 있는지 못 찾겠어가지고 그냥 포기하고 불국사 가고 있어요 머리 어깨 무릎 가만있어 아무튼간에 불국사 갔다가 부산에 일찍 갈 것 같아 그치? 응 초등학생들의 꿈의 직업 유튜버 하하하하 우리 둘 다 사이너기 꼬친 꼬친 꼬마친구들 불국사에 왔어요 불국사에 왔어요 과연 지나갈 곳인가 어 지나갔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냅평소 끊고 들어가야 돼? 그런가 본데? 돈 있어? 아니 나 지갑 안 갖고 내렸는데 와 무이비인줄 알고 불국사 엔디한테 연락해봐 우리 입장 넣어둬 하하하하 저 어른 우리 만원 내야 돼 우리 중고딩이잖아 어른 둘이요 불국사 왔습니다 그거 아니야 뭔데? 불국사 왔습니다 하하하하 우리 오빠 이런거 잘 들어주는데 송빈이 오빠 카메라같이 너 줄게 아니 근데 잘 들어주는데 예린이가 쓸 거 한 개도 없대 하하하하 그래서 통편집 당했잖아 오빠가 찍어 커피 사러 갔을 때 베트남에서 응 찍었거든? 응 근데 예린이한테 예린아 커피 사는 거 왜 안 넣었어? 이러니까 예린이가 쓸 게 없던데? 한 시간을 찍었는데 한 개도 없다고 쓸게 이거 쓸래? 이건 써도 가져가지고 하잖아 지붕이 올라가는데 그니까 하자 조금 올라가면 20년인데 아 어 네 쓸게요 끝? 소원상치 아 만사형통 이런거 써 진부해 이거 한번 해보고 싶대 이제 이거 썰어 프幫 것더라 우리 헤어지면 어떡해 나 그럼 너네 집으로 보내줘 그러면 그 집으로 보내줘 왜? 한 명만 슬퍼하게? 응 나만? 헤어지면 어떡해? 후후핳 흐흑 왜 안해AME 4시간선 정말 근데 우리 이사 가면 어떨해? 이사 안가면 돼 근데 우리 이사이 مثines 얘들아 볼펜 줄까? 아니 괜찮아요 좋았어요 그래? 그거 안 나와 잘 나와 그래? 우리 이름 남기죠 봤어 설마 헤어지지 않겠지라는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언제 수집할래? 12월 31일 가서 여기 넣으면 내년 7월 1일 날 오거든 여기 넣어야 요건 1월 1일 날 오니까 우전팀 마크로 하자 왜냐면 우리 내년 7월까지 버틸 용기가 없거든 맞아 맞아 우리 비즈니스 커플이잖아 맞아 우리 유튜브 커플이 어 내 음료수 놔두고 여기 들어가고 싶어? 촬영이 되나? 못 들어가네 수전부 어떻게 올라갔대? 저 뒤에서 왔나보다 여기 올라가 너가 갈거야? 아이구 석가터 다부터 보러 가야지 신발도 편하고 싶어 니가 운전해 나 몰래 가 그럼 가지 말자 가 내가 운전할게 그래 가 가 가 그래 가 예린이 이거 편집하면서 재미없겠다 자연이 너무 많이 나왔어 편지 쓰는 데서 하품할 거 같은데 편지 쓰는 거 보다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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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해봐 하하하하 이X를 잤다 이X를 잤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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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릴 만에 왜냐면 응 편지 쓸 때 시냇물 흐르는 소리 계곡물 흐르는 소리 짹짹거리는 소리 또 그거 알아? 예린이네 집에서 그런 소리 많이 나 아 진짜로? 그러니까 지겹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악 진짜 제일 싫어 잘 찍었는데 싫다면서 만족하는 사실 하하하하 초딩 천국이다 어? 초딩 천국 가자 이제 이게 왜 들어가는데 나 기독교야 하하하하 어우 미안 하하하하 하하하하 맞대 똑같아 맞는 거 같아 그럼 저건 석가모니야? 저거? 응 어 맞아? 응 귀가 어깨에 붙었어 어? 박성범 해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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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저가 원숭이 구입하 하하하하 하하하 고마워 어 운전 내가 갈게 그냥 어 잘 나왔네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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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거 떠난 거야 좋고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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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저 같은데 시저 하하하 하하하 얘랑 비즈니스 관계야 하하하 entry 하하하 야 보니발번 Wheel 이는 무제한 이게 어디lik지 Metro 도산이니까 버산아 아 entrasta 웃음 둘이 kleinen 붕관her 뭐라는 데 뭐하는 데 뭐하는 데 뭐라는 데 하하하 저번 소용 거기다 오와! 개게뻐! 우와! 이쁘다! 와 역시 해운대마다 좀 다르네 당연하지 와 진짜 이쁘다 원래 본관을 하려다가 신관을 예약을 했는데 신관이 뭔가 저도 본관을 한번 와봤었거든요 근데 신관이 디자인이 달라요 이런 것들이 본관은 되게 좀 모던한 느낌인데 여기는 조금 더 뭔가 예뻐 이런게 침대 같은 것들이 느낌이 되게 다르고 저 화장실 보고 사실 예약을 한 거거든요 화장실이 되게 예뻐요 화장실이 막 그냥 깔끔한 느낌이 아니라 진짜 예쁘죠? 인테리어 색깔이 약간 이런 브라운 톤이고 약간 원목 느낌 나고 이게 너무 예뻐 대리석인데 저희는 수영도 하고 그리고 이제 성범이 친구를 만나고 왔거든요 태윤이랑 성원이라고 성범이의 진짜 친한 친구를 같이 만나고 왔어요 그래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제 잘 겁니다 이게 경주 브이로그라고는 그렇게만은 못 올라갈 것 같고 올라가게 된다면 올라가게 된다면 아마 경주 부산? 그럼 여러분 안녕 저는 씻고 자러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